아이들 소연님 축하드립니다. 톡 모이, 무드를 통해 여자아이들 음악이란 브랜드를 탄생시킨 여자아이들의 리더 겸 프로듀서 전소연. 올해의 송라이터 수상자입니다. 축하합니다. 와, 너무 멋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들 전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쏘리 질러워! 네, 저희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멜론 어워즈에 오는데요. 첫 번째는 데뷔했을 때 신인상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이상희라는 거가 있다는 걸 알고 사실 정말 꿈이었거든요. 오늘 그 꿈을 이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음악 하나를 만드는데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또 우리 함께 항상 해주시는 팝타임 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믹스마스터 해주시는 분들, 저희 아이들 음악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... 어떡해... 송라이터로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라는 정말 보석 같은 목소리를 만나게 돼서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너무 아이들 너무너무 고마워요. 정말 앞으로 정말 늘 대단한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진심을 다하는 그런 작곡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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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